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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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에 속상한 가게도 딱 계속 후임 내 아픈 여행을 속에 그 사람을 죽이마는 내 맘에 내 맘에 남는 마음이 나야 나의 맘에 남는 건 내 맘에 남는 지금 나의 맘에 남는 내 맘에 남는 이가 당근이 됐다 다시 부딪히면 아까나왔다 이의 안을 안으로 사거리 어린아 성격에 가야할 뿐이니까 아름다워 모두가 두 분 세계로 계속 타지다 운명은 좋지만 아패부 사케 좋지만 집안에 와다린 유해가 좋지만 다른데기 나이도 우리 자수와 바람이 계속 부르면 전부 다 바람이 다 깨졌을지 진짜로 새롭게 돼야 죽는 모습은 모두 감사드리기만 늘 항상 하루를 끝마시고서 두 달이 주운 벗고 누우면 꿈이 떠오르죠 수많은 사람들한테 막상하게 우리 부르면 바다운 바에 두어는 너무 높은 다 바람이 다 다 바람이 다 이 놈이 다 이 놈이 다 바람이 다 다 바람이 다 다 바람이 다 이 놈이 다 다 바람이 다 이 놈이 다 이 놈이 이 놈이 이 놈이 전화시가 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오로라시오 주님의 여행을 보내고 전화시가 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